문학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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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어디십니까 여기는 문학채널입니다 네? 문학채널입니다 남미숙입니다 울산 울산에 남미숙님 전화가 됐네요 유명하신 분하고 지금 전화가 됐구나 아닙니다 울산에 지금 날씨 어때요? 추워요? 아니요 날씨가 적당한 봄날씨 같아요 그러면 남미숙 선생님이 네 지금까지 자랑하고 싶은 거 어떻게 살아오셨나 그러니까 신앙성에서 어디서 무슨 상을 탔고 뭐 했고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한번 자랑을 자기소개를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제 자랑하는데 좀 익숙하지를 못했어 다들 그래요 네 그냥 저는 재능신앙성 가고요 네 거의 한 20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신앙성을 시작한 지 시작한 지 20년 됐고요 네 그럼 원로네요 원로 20년이면 원로 아닙니다 저보다도 선비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20년 되는 동안 그 특히 자랑할 만한 어떤 무대나 어떤 상을 탄 그런 말씀 네 무대에 아마 엄청 많지만 네 네 제가 2019년도인가 네 신앙성 명인으로 네 그 상을 받았습니다 아 신앙성 명인 네 네 네 그 글쎄요 저는 잘 좀 생소한 분야고요 네네 그 그러면은 그 선생님께서는 20년 전에 어떤 계기로 신앙성을 시작하셨나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네 신화 뭐 이런 거 굉장히 문학소녀였었죠 그때는 네 네 제가 그때 그러니까 그 우연히 울산에 있는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네 네 그 백화점에서 문화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우연히 그 현수막을 보고 제가 찾아가서 신앙성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이제 선생님이 있었겠네요 네 네 어떤 선생님이죠 지금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니 그 은사님도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이해가 안 나요 아니요 그분이 그 이제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신앙성이 네 많이 알지 못할 때라서 네 한 2, 3개월인가 하고 그만두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백화점에서 신앙성을 배우는 것을 못 배우고 그냥 나오게 되었죠 네 네 네 첫 번째 이제 그 접한 시인은 어떤 시였어요? 네 제가 처음에 접한 시인은 네 김용택 시인님의 사람들은 왜 모를까라는 그런 시였어요 네 사람들은 왜 모를까 김용택 시인을 가지고 네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하셨고 네 네 네 그동안 그 신앙성을 쭉 하면서 네 외우는 시인은 전부 몇 편 정도나 될까요? 네 네 지금 바로 외우라고 하면 뭐 몇 편이 안 되겠지만 네 저희들이 네 뭐 최소한 100편에서 200편 사이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100편에서 200편 네 상당히 많은 적인데 네 그동안 그걸 이제 시를 신앙성을 즐기면서 네 신앙성을 하면서 그 남미석 선생님이 그 생활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네 제가 처음 신앙성을 시작할 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네 그 뒤에는 또 개인 샵을 했었는데요 네 그 신앙성이나 어떤 취미생활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여유를 준 것 같아요 아 여유를 준다? 네 네 그런 점이 있고 그러면 여유라는 건 좀 막연하긴 한데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어떤 변화 그런 점이 아 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어떤 짜증이나 힘든 일을 어떤 그 사람과 같이 맞붙어 싸우면은 어쨌든 서로가 상처가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힘이 들 때면 네 시를 많이 외곤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네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네 네 좋은 상태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또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남미숙 선생님이 네 신앙송인들과 어떻게 많은 교류를 가지고 있나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신앙송가 중에 어떻게 생각나시는 분 이름 한번 대보세요 아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제가 생각이 좀 그렇는데요 네 제가 재능에 있을 때는 서울에 오 오현숙 선생님인가 오현숙 선생님 박영희 선생님 네 회장했고요 박영희 선생님 또 네 박영희 선생님 또 그 전라도 청산도를 불러신 네 아 그분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데 아직도 아 갑자기 그런 걸 좀 진작 읽어주셨으면 제가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아니요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게 정답이 나옵니다 네 김택선 선생님도 계시고요 자 지금 남미숙 선생님은 서울에 있는 낭송가들 이름을 잘 모른답니다 지금 한 세 사람하고 이제 말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나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또 충청도나 이쪽에 아는 사람 누구누구 있을까요 충청도 쪽에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예 예 그렇고 제가 대구에 오승찬 선생님 네 전라도 쪽에 유미숙 선생님 아 미숙이 그래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컨셉을 아 미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남미숙 선생님 이제 전화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유미숙 선생님 또 이름이 나오네 네 네 네 우리 울산에 계신 남미숙 선생님이 네 지금 전주에 사시는 네 유미숙 선생님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동네 미숙이는 없을까요 네 네 네 네 다른 데 미숙이는 제가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럼 경상도 쪽에서 네 같이 그 신앙송을 하는데 네 같이 이제 호흡이 맞고 열심히 같이 하는 분 또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아 지금은 거의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네 뭐 행사를 주로 이제 대구에서 또 가끔 이제 그 오승찬 선생님하고 네 이런 그 대구의 팀들하고 공연을 좀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지금 뭐 작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네 거의 공연을 못하지만 뭐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울산에서는 네 뭐 제가 재능에 있을 때는 뭐 박순희 선생님 임지숙 선생님 뭐 구경영 선생님 구경영 선생님 뭐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했고요 네 네 네 지금은 또 저희 아카데믹 회원들하고 네 그럼 이제 행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초대되어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제가 그 태아강 신앙송 문화개폐를 제가 창립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 회원들하고 한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을 때는 같이 행사도 많이 만들고 기획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름 나온 분들의 거의 대부분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저기 유미숙 선생님한테도 물어볼 거고 네 네 네 네 네 네 계신 분들 다 이제 만나면 남미숙 선생님이 선생님을 뭐 꼬집었냐 또는 뭐 안 꼬집었냐 차는 자주 사더냐 뭐 이런 거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역시 우리 남미숙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낄 거고 그쪽 반응이 시큰둥하면 에이 내가 전화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우리 남미숙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야 나 이런 경우에 이런 때를 이용해서 나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요즘 어르신들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실에 너무 이제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으실 건데요.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문학이니 신이 뭐 이렇게 하면 솔직히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문학이라는 거 그리고 문화라는 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각박하고 또 어떤 힘든 일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 텐데요. 제가 요즘 라디오 교통방송에 일요일날 제가 문화산책을 하고 있거든요. 울산 문학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제가 가끔 이제 시를 들려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코로나고 힘들지만 어차피 누구나 다 지금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고 다 겪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모든 게 우리 한국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가끔은 또 문학이라는 거 시라는 거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책꼬지에 시집이 꽂혀 있다면 한 번쯤은 꺼내서 그 소년소녀 시절로 돌아가 보는 것도 지금 내가 좀 더 힘든 일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예. 저기 우리 남미숙 선생님이 적극 그러한 어떤 분위기로 이끌어주시고 남미숙 선생님이 그 신앙송을 정말 멋지게 하면은 지금 얘기를 들으신 전국의 어르신들이나 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남미숙 선생님 그 낭송 하나 듣겠습니다. 어떤 시가 될까요? 네.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그 찔레라는 꽃이 피잖아요. 네. 찔레. 네. 그 꽃은 향기도 좋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방식 같은 꽃이었어요. 찔레라는. 찔레. 자. 누구의 시입니까? 문정희 시인의 찔레. 네. 문정희 시인의 찔레. 네. 제가 시작 한번 하세요. 시작. 찔레. 문정희.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만이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사랑하던 그 사랑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 꽃으로 피워놓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풀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승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네. 아주 잘하시네요. 약간 경상도 발음이 탁탁 나와서 좀 그랬는데 그래도 아주 훌륭하게 낭송을 했습니다. 남미숙 선생님 오늘 연결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네. 전국에 있는 신앙송가, 미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낭송가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네.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미숙 선생님은 전국에 서울에 있는 아까 몇십 명이 이름을 될 줄 알았는데 겨우 3명, 4명 되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에 오면 다음부터는 김흥식 이름도 되세요. 아, 네. 네. 오늘 전화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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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